지금 광선씨가 예전에 브로위명곡 나갔을 때 보니까 엘리씨한테 굉장히 많이 속도로 찝적되시더라고요 좀 더 사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우선 좋아합니다 좋아했고 많이 찝적됐고요 근데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그게 좋았어요 그럼 방송용으로 그냥 엘리씨를 이용한 거? 다들 어때요? 근데 너무 잘 되셔가지고 계속 잘 안됐으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광선씨는 최근에만 좀 마음에 드는 여자 아이돌 제가 원래 예전부터 알고 있던 누나인데 가수로 데뷔한 누나가 있어요 걸스데이 소진이라고 소진씨가 누나예요? 네 소진이 누나가 있어요 걸스데이가 누나라고요? 네 86이에요 저는 두 곡입니다 걸스데이가 누나입니다 아 지금 놀래 놀래 두 곡이란 말을 지금 받아요 친구예요 친구예요? 친구예요? 아 이거 아니니까 친구예요? 네 아 근데 엘리씨가 저한테 우결 찍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? 아니 이거는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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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근데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감손이가 찍자고 했어요 엘리씨한테 차였어요 엘리씨가 힘찬씨한테 우결 찍자고 했다고요? 아니 방송에서 타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지금 방송씨가 찍자인데 지금 방송씨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? 이거는 진짜로 지내로 매겼네 얘기하자면 야 네가 좋아하는 여자 나 좋아하는데 이거잖아요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죠 솔직히 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? 엘리씨한테 여기서 거절했으면 대박인데 그래서 자 엘리씨가 우결 찍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저 우리 결혼했어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 아 아 근데 이유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엘리씨가 한다고 하는데도 거절하겠다 그것만 얘기해보죠 되게 감사... 아 감사한데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갖고 싶다 이거죠 아 아 아 만약에 엘리씨가 와가지고 나는 찍어줘 화면 실제로 결혼까지 하세요 실제로 결혼까지 하세요 실제로 결혼까지 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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